노벨위원회에서 수상 통보를 막 받았을 때에는 사실 현실감이 들지 않아서 그저 침착하게 차분히 대화를 나누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언론 보도까지 확인하자 그때야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아,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세 권씩 앞에 밀려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취재진이 많이 오셨는데 원래 이틀 전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걸음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이 자리를 준비하신 분들께도 이만큼 패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니 허락해 주신다면 수상소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나마 아마도 궁금해하셨을 말씀들을 취재진 여러분께 잠시 드리겠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수상통보를 막 받았을 때에는 사실 현실감이 들지는 않아서 그저 침착하게 차분히 대화를 나누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언론 보도까지 확인하자 그때야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날 밤 조용히 자축을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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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은 올 봄부터 써온 소설 한편을 완성하려고 애써 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설을 완성하는 시점을 스스로 예측하면 늘 틀리곤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해온 수상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대신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좋은 책들을 놓치지 않고 읽으려 시도하지만 읽은 책들만큼이나 아직 못 읽은 책들이 함께 꽂혀있는 저의 책장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친구들과 웃음과 농담을 나누는 하루하루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담담한 일상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소설의 윤곽을 상상하고 떠오르는 대로 조금 써보기도 하고 쓰는 분량보다 지운 분량이 많을 만큼 지우기도 하고 제가 쓰려는 인물들을 알아가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설을 막상 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길을 잃기도 하고 모퉁이를 돌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들어설 때 스스로 놀라게도 되지만 먼 길을 우회해 마침내 완성을 위해 나아갈 때 기쁨은 큽니다. 저는 1994년 1월에 첫 소설을 발표했으니 올해는 그렇게 글을 써온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상한 일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나름으로 성실히 살아내려 애썼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 짧게 느껴지는 반면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30년의 곱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약 한 달 뒤에 저는 만 54세가 됩니다. 통설에 따라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고 가정한다면 6년이 남은 셈입니다. 물론 70세, 8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여러모로 행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니 일단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다 보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6년 동안 다른 쓰고 싶은 책들이 생각나서 어쩌면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3권씩 앞에 밀려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참을성과 끈기를 잃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을 침착하게 보살피는 균형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저의 책들과 연결되어 주신 소중한 문학 독자들께 어려움 속에서 문학 출판을 이어가고 계시는 모든 출판계 종사자 여러분과 서점인들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작가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다정한 인사를 건넵니다.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분들과 포니정 재단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